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훈제오리입니다. 오리바베큐인데요 제가 어제 좀 과물해 가지고 기름진 걸 먹고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 오리바베큐 굴무침 머스타드 소스 부추김치 여기에 쌈무까지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리고기 오리바베큐 호오오오 어음 abuse 너무 슬쩍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드셔봤어요 오늘은 그 시국은 온도를antine 수 있어요 그 시국이 맛로 조금 더 달라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오 너무 맛있어 얘는 매운맛이 빨리 만들어진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좀 더 맛있어 그냥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다 매운맛이 너무 맛있다 매운맛을 먹으면 오징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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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고기는 더 찹쌀떡 계란, 계란, 계란.. 그리고 계란... ereo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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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다 먹어서 저녁도 먹으면 맛있네요 제가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어요 잠시 후에도, 정말 맛있게 맛있었어요 제가 먹었을 때까지 먹었을 때, 양파 엄맛 엄맛 굴 고춧가루 매콤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비닐에 김치에 올려서 그리고 고구마 콩나물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 음 배불러요 아 맛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 바베큐랑 굴무침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좀 광활해가지고요 많은 양을 지금 먹지는 못하겠어요 잘 보관했다가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무쌈도 맛있는데 양파쌈이 정말 맛있었어요 양파쌈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